자 박재빈 파닉스 A-0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어떤 소리 나던가요? 스시 스시 자 가지고 있는 소리 하나 세개 어? 이거 따로보면 안되죠 얘들 둘이 모여서 무슨 소리 하나 내죠 F는 F가 무슨 소리네요? 몰라요? 가르쳐줄게요 자 선생님 관로하고 P 없었어요 왜냐하면 F가 아니고 F이기 때문이야 윗니가 아랫입술을 스치면서 F 여보세요 F 그렇죠 F 소리네요 F 그렇습니까 F는 뭐다 F는 F 알겠습니까? 요렇게 소리내야 돼 알겠습니까? 네 유치원 다닐 때 이런거 안배웠죠? 배웠어요 기억났어요 그러면? 음 그렇군요 발음기요 음 그렇군요 그 다음 I가 가진 세가지 소리는? IE IE 중에서 뭐 됐죠? E E 그 다음 SH는 뭐여서 뭐 돼요? 자 SH는 기억해 두세요 SH SH는 뭐? SH 그래서 합쳐서 FI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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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FISH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ELEPHANT 엄마야 아이고 선생님 터치를 잘못했다 자 소리가 뭐라고요? ELEPHA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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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셋 하나 셋 그 다음 이거 따로보면 안되죠 또 둘이 합쳐서 소리 하나 냅니다 그 다음에 네개 하나 하나 E는 뭐? 어? 아직 기억 못해요 가르쳐줬는데 E가 내는 소리 세가지 가르쳐줬잖아 내 이름을 불러줘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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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LEPHANT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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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, E, O 중에서 E E, O R은 R E는 원래 뭐 중에서 E, E, O 인데 여기서 소리 안나 어? 아까 소리랑 달라졌는데 FOUR FOUR 이거 소리가 뭔데? 다 합쳐서 파이어 파이어 뭐 어디서 잘못된 것 같은데 아이가 어가 아니고 아이가 어가 아니고 뭐가 됐지? 이 이 됐나? 그럼 피어야? 피어 아이 아이가 내 이름을 불러줘 했잖아 합쳐서 뭐가 됐어요? 파이어 파이어 아이가 아이 됐어요 자 선생님 정보를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 끝에 오는 이는 소리가? 안나면 안나면 할 일이 있어 없어? 없어요 할 일이 없으면 심심해 안심심해? 심심해 심심하니까 건너 건너 집에 가요 건너 건너 집에 가서 야 친구야 같이 놀자 니 이름 뭐니? 라고 얘가 얘한테 물어봤어 그러니까 지 이름이 뭐래? 아이 그래서 아이의 돈이 나는거야 네 알겠습니까? 네 소리가 뭐라구요? 아이 다 합쳐서 파이어 파이어 오케이 그래서 소리? 파이어 파이어 쓰는 법? F I R E 소리? 파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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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A E E E E A E E E E G는 뭐 중에서? 그 G G G G E E E E E E E G G 이렇게는 아니겠죠 E Gg 엑 계속해서 소리 하나, 셋 요거 하나 D는 D I는 뭐 중에서 I, E, O 중에서 O SH는 SH 합쳐서 DASH 어디서 한번 쟀지 I가 E I가 O가 아니고 H만 빠졌네요 이랬죠 소리가 뭐예요? DISH OK DI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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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계속해서 소리 DOG OK 하나 넷 둘 O가 가진 내가의 소리 O 계속해 O A O O 선생님이 이제 네 번째 가겠습니다 O O O A O O O O O O는 뭐라고요?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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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 Hem O D Where is Dug DO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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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이거랑 좀 가까운 것 같은데요? 네 그래서 무슨 소리? DOG DOG 오케이, 그래서 소리? DOG 쓰는 법? D O J E G 제비빈이 지금 알파벳 잘 모르는 거 아직 G야 G J가 아니고 소리가 뭐라고? DOG 오케이, 수고하셨습니다 네